윷 나오면 돼, 윷. 윷 나오면 잡을 수 있어. 기도해. 윷 나오면 돼, 윷. 뭐야? 왜, 왜? 윷 나왔어. 윷! 윷! 아버님이 왜 박수를 치는 것 같습니다. 같은 편은 아니잖아, 아버님. 윷 잡고. 자, 한 번 더. 윷. 두 번 던지는 거 아니야? 윷. 윷. 잘한다. 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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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왜, 왜? 왜 저쪽으로 가? 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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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한 눈으로 쑥스러다 업었잖아. 저렇게 가야 되는데. 이렇게 가야지. 직진받기.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. 육이 두 개니까. 육! 육! 육 잡고. 진짜 한 번 더. 도개 걸 육. 도개 걸 육으로 잡고. 쟤 이게 뭐야. 이렇게 하는 게 어딨어. 맞아. 여기 하나가 있었는데. 하나가 여기 있었는데. 도개 걸 육. 두 개가 붙은 거야. 여기 있었죠. 여기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. 도. 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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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개 걸 육. 도개 걸 육. 이게 아니지. 아닌데, 그렇게 아까 분명히 잡았는데. 아니야, 아니야. 이제 육개가 남은 거야. 이건 육을 잡고. 육 하나 하고 개가 남았다고. 여봐요, 여기서 두 육개. 이게 잡히는 거예요, 여기서. 여기 잡히는 거라고요? 아버님, 어떡해. 자기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는지 모르는 노래는 아니에요. 아니, 너로. 맞았어. 맞을 줄 사셨네. 왜요, 글쎄. 잡은 게 맞아요, 글쎄. 아니, 이거는 그냥. 다 잡히니까. 다 잡히니까. 야, 너무 골프해. 너무 골프해, 너무 골프해. 딱 안 해요. 이게 잡히는 게 맞는 건가요? 아닌데, 내가 좀 속였어요. 그래서 우선 면이 편을 들어줬어요, 그냥.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지대로 놓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우기고 그러는데. 그래야 예뻐하니까 저러나 보다. 조금 부하더라고요. 왜 뻔한 거잖아요, 그거 또. 윷 놓는 거고 말 놓는 거는 같으잖아요. 또 며느리도 같이 우기니까 저것까지 또 그냥. 저거.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. 허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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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허.